발령기의 끝판왕 비어를 지켜보시죠 블락비가 발령기에 대전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맥지 촬영을 했는데요 이게 다 저희 비유시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제로 저희가 너무 오그라들고 손발이 다 오그라들고 정말 귀부터 발, 발가락까지 다 오그라들지만 참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상상하시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즐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작해서 오그라드는 걸 꽁쳤고 저는 되게 뻔뻔스럽게 하겠죠 염머 Davide 안녕하세요 핫질 시청자 여러분입니다. 블락뷰 테이리입니다. 지금 블락뷰와 해보고 싶은 학교생활을 제가 연기를 해보고 있는데요. 꼭 길 잃지 말아요. 첫 연기인데 너무 오브라 들어요. 미치겠어 진짜. 제가 오브라 드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꼭 이쁘게 봐주시고 기대 많이 하세요. 블록 블락페이 다음 앨범 기대 많이 하세요. 오그리 토그리 제 오늘 연기 중 명대사가 있어요. 너 이제 허락없이 아프지 마. 안녕하세요 지코입니다. 나 진짜 이러고 있어. 저희도 못해. 이건 지금 저희 팬 여러분들이 저의 이성 친구가 됐다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영상을 찍은 건데요. 굉장히 민망하지만 아예 여러분들이 보셨어요. 실제로 감정이입이 되게 느끼셨어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블락뷰 컴백 많이 응원해주세요. 오케이. 네 오늘은 저희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연기를 해보고 있는데 너무 좀 오그라드는 대사가 많아서 되게 촬영이 흠생 많습니다. 일단 발연기니까 네 발연기니까 연기에 대한 그런 기대는 절대 하고 보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좀 오그라든다는 점 그리고 손발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만 유의하시면 주인공이 된 마냥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오늘 이제 저희 팬분들이 제가 저랑 썸을 타면 대학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 약간 팬들이 상상하는 방향으로 제가 그 상상력을 채워드리기 위해 이렇게 연기를 어쨌건 저는 팬들이 주신 느낌을 최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연기하고 표정 연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제 성격과 다른 부분이지만 그 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 가기 위해 굉장히 연연을 했습니다.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. 특히 제 거랑 태일이 거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.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. 앞으로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게 더 많이 해주고 더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불라피의 유건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네 이제 불라피가 같은 대학교에 다닌다면 같이 썸을 탄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약간이나마 간접 체험을 시켜드리고자 그 내용을 가지고 촬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사가 말지? 진짜? 나도 막 쉽게 친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. 근데 저희가 잘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이나마 간접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불라피가 이제 곧 컴백을 앞두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것도 핫집도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안녕 안녕하세요. 불라피의 박경입니다. 연기를 진짜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연기를 해도 되게 오골 불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골 연기는 할리갈리 할리갈리 어? 제가 선 영국녀가 재학 중이에요. 거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보다 조금 나르지 않았나 저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보기 싫어요 제가 보기 싫어요 제가 보기 싫어요 제발 나오면 볼게요 제발요. 이게 제가 너무 진심으로 한 연기 아니니까 너무 진작에 보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보고 보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시 다른 멤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